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천신다리 이렇게 해서 충청도 방식의 설경이 가미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종이로 파는 형상들 이렇게 해서 각종 울목도 좀 걸고요. 경상도 방식으로 가미된 이렇게 꽃장식, 그 다음에 요즘 경상도에서는 나이들 하고 있는 이렇게 칠석상이라고 꽃갈 7개, 초 7개, 옥수 7개, 술잔 7개, 그 다음에 이거는 한양꽃식으로 가미된 불사상이라고 하죠. 지금 높이가 이제 불사전, 불사전을 항상 저희도 놓고 하죠. 요거 이제 저 위에다 배달 거고요. 이렇게 굿상을 차려서 놓고 굿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 통돼지를 잘 안 쓰고 이렇게 한삼겹살을 써요. 한삼겹살 통돼지가 처리하기도 귀찮고 통으로 넣는 모습도 보기 좋은 것 같은데 뭐 저는 남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치게 나물처럼 육아 넣으며 이렇게 왕배추에다 배광씨를 놓고요.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오늘도 굿을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굿하시는 분이 양해가 되면 스트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녹화 방송을 해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면 저희도 좀 더 좋고 이렇게 상을 잘 안 Chapel landed.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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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